에어컨 없는 방에 골판지 침대. 미국 남자 농구팀이 파리올림픽 선수촌 숙소를 보이콧했습니다. 대신 1,500만 달러, 약 208억 원을 들여 파리시내 특급 호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친환경 탄소재로를 표방하고 있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호주 수구 선수 틸리컨스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매트리스토퍼를 주문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선수촌 골판지 침대에 입소 첫날 자고 나서 온몸이 쑤시다며 해결책을 마련한 겁니다. 가장 불만이 집중된 건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계란, 고기 등 단백질이 들어간 메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하키팀 선수는 DPA통신과 인터뷰에서 양이 적은데 줄도 길게 서야 한다면서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익명의 선수 말을 빌어 인원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닭고기 한 조각도 먹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맥기 150인분의 도시락에 고기를 담아 하루 두 번씩 선수촌에 배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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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